신기한 베개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서울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날이 저물어 길가였던 주막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주막집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선비는 이리저리 뒤척이다. 제사가 끝날 무렵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비의 꿈에 머리털이 눈처럼 하얀 영감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 주인의 아버지라네. 오늘 제사하는 음식에 머리털이 있고 문고리에는 가죽끈이 메어 있어 도무지 무서워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냥 간다네. 선비는 꿈이 하도 이상하여 다음날 아침이 되자 주인에게 간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 다시 제사를 지낼 것이니 부디 하루만 더 머물고 가십시오. 주인이 자꾸 못 가게 붙드는 바람에 선비는 하는 수 없이 그 주막에서 하루를 더 묶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제사를 각별히 주의하여 차렸어요. 음식에 머리털이 없는지 살피고 문고리에 메어 놓았던 가죽끈도 풀었습니다. 선비는 그날도 제사를 무사히 마치는 것을 보고 잠이 들었는데 꿈의 그 백발로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은 잠 잘 먹고 가네. 이게 다 당신 덕택일세. 그래서 이 신세를 갚으려고 하네. 이 주막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다네. 그 느티나무 아래를 파면 큰 금덩이가 있을 걸세. 그 금덩이를 가져다가 우리 아들에게 주고 당신은 베개로 쓸 수 있을 만큼의 문턱을 베어 달라고 하게. 백발로인은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선비는 어젯밤 꿈에서 백발로인이 말한 대로 느티나무 아래를 파보았어요. 그랬더니 과연 큰 금덩이 한 개가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 금덩이를 주막집 주인에게 건네주고 자기는 베개로 쓸 수 있을 만큼의 문턱을 베어 달라고 했습니다. 선비는 이 베개를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쯤 가니 어디선가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쉬었다 가자. 아무리 뒤를 돌아보고 옆을 돌아보아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쉬었다 가자. 말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이상도 하다. 선비는 우두커니 서서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제 등에 메고 가는 보자기에서 나고 있었어요. 바로 보자기 속에 들은 베개가 말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선비가 보자기를 풀자 베개가 말했습니다. 서울에 가면 이 정승의 딸이 큰 병을 날아 죽어가고 있다네. 물론 정승댁은 야단법석을 떨고 있을 걸세. 그런데 이 정승 딸의 병은 그 집 뒷뒤 연못에 사는 천년묵은 메기 때문에 생긴 것이니 그 메기를 죽여 없애면 병이 나을 걸세. 베개는 이렇게 믿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선비가 이 정승댁에 가보니 과연 집이 뒤집혀질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아가씨의 맥을 봐주겠다고 하면서 이 정승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이 정승이 무척 기뻐하며 어서 맥을 봐달라고 손수 딸에게 데려갔지요. 선비는 맥을 보는 척하며 이 정승에게 말했습니다. 그다지 어려운 병은 아니오니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병을 고치려면 허풍선과 쇠가 좀 필요하니 모아주세요. 선비의 말을 들은 이 정승은 사람들을 시켜 사방에서 허풍선과 쇠를 모으게 했습니다. 선비는 사람들에게 허풍선을 불어 쇠를 달고라고 한 뒤 시뻘겋게 달고어진 쇠를 연못에 집어넣었지요. 그렇게 많은 쇠를 전부 넣으니까 연못에 물이 철철 끓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커다란 맥이 한 마리가 죽어서 물위에 둥둥 떴습니다. 그 맥이가 죽자 이상하게도 이 정승 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 정승은 다 죽어가던 딸을 살려준 보답으로 선비에게 귀한 딸을 주었어요. 정승의 사위가 된 선비는 과거에도 급제하고 벼슬을 얻어 점점 지위가 오르더니 재상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이상하게도 재상이 되기만 하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비는 그 일이 마음에 거리끼기는 하였으나 왕의 간곡한 부탁을 거역할 수가 없어 재상의 직분을 맡았지요. 하루는 재상이 된 선비가 왕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쉬었다 가자. 베개가 말하는 소리였지요. 재상이 된 선비는 늘 베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재상이 정사를 보는 집은 본래 여우가 살던 곳이었네. 그런데 재상이 바뀔 때마다 여우가 젊은 부부로 변해 밤중에 재상이 자는 방에 들어가서 집을 지어달라고 한다네. 그 바람에 재상들이 놀라서 죽는 것이지. 그러니까 당신은 놀라지 말고 여우 부부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한 뒤 이튿날 장작에 기름을 부어 집터에다 불을 놓게나. 그러면 여우 부부가 사람으로 변해 뛰쳐나올 걸세. 그때 이유도 묻지 말고 그놈들을 잡아 죽이게나. 과연 그날 밤 재상이 된 선비가 방 안에 수십 자루의 촛불을 켜놓고 글을 읽고 있는데 바람이 불더니 젊은 부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감님 대감님 댁 옆에다가 우리 부부의 집을 좀 지어주세요. 여우 부부가 말했어요. 너희들이 누구길래 밤중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해하다는 게냐. 게다가 무슨 집을 지어달라는 게야. 재상이 된 선비가 젊은 부부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희들은 죽어서 혼이 된 딴 세상 사람입니다. 본래 이곳에 우리 선조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집이 있었는데 이 대감께서 정사를 보는 집을 지으시는 바람에 우리 집을 허물어 팽개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되어 집을 지어주십사 하고 청하는 것입니다. 여우 부부는 자기들이 마치 사람이냐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집을 지어줄 테니 근심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거라. 재상이 된 선비는 여우 부부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날 베개가 하라는 대로 장작에 기름을 붓고 불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부부가 화들짝 놀라서 뛰어나왔지요. 집은 못 지어줄 망정 왜 불을 놓습니까. 재상이 된 선비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장작개비로 부부를 마구 때렸습니다. 결국 수컷은 죽고 암컷 여우는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그 일이 일어난 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왕비가 갑자기 병이나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새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새 왕비마저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그 어떤 약도 소용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왕은 크게 근심하며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약을 먹어야 왕비의 병이 나을 것 같소. 재상의 간을 먹으면 나을 것 같아요. 왕비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하필이면 재상의 간을 먹어야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왕은 안타까운 마음에 재상이 된 선비에게 왕비가 한 말을 죄다 해주었지요. 제가 왕비님의 맥을 보고 난 뒤 뒷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상이 된 선비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맥을 보러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또 베개가 말을 걸어왔어요. 쉬었다 가자. 베개가 재상이 된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매하고 고양이를 소매 속에 넣어가지고 들어가게나 재상이 된 선비는 베개가 말한 대로 오른편 소매 속에는 맥, 왼편 소매에는 고양이를 숨겨서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왕비는 재상이 맥을 보러 왔다고 하자 몸부림을 치며 싫다고 앙타를 부렸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못해 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재상이 된 선비가 왕비의 방에 들어가자 갑자기 오른편 소매 안에 들어가 있던 배가 손살같이 날아 나오더니 왕비의 머리에 발톱을 박고 두 눈을 쪼아댔습니다. 그리고 왼편 소매 안에 넣었던 고양이도 뛰어나와서 왕비의 모가지를 물고 동동 매달렸지요. 그러자 왕비는 꼬리가 삼당 같은 여우로 변해 죽어서 넘어졌습니다. 왕비는 사실 예전에 도망간 암여우였어요. 암여우는 흉악하게도 왕비를 죽이고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해 나라를 망치려고 했던 것이랍니다. 아내를 구한 구두새 옛날 어떤 곳에 아주 인색하기 짝이 없는 부자 영감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영감은 나이 60이 다 되도록 아직 아내가 없었어요. 아내를 얻으면 쌀이 충나고 돈이 충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 영감은 쌀도 돈도 없어질 걱정이 없도록 아예 밥을 안 먹고 사는 아내를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암만 구하여도 구해지지를 않았습니다. 부자 영감은 매일 근심에 쌓여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감의 돈을 빌려 일하는 사람이 이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 딸을 가난한 곳에 시집 보내는 것보다 부자한테 보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에 사람을 시켜서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암흑의 딸은 밥을 먹지 않고 산대요. 이 소문이 부자 영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부자 영감은 기쁜 마음에 사람을 시켜 암흑의 딸을 보고 오라고 하였어요. 부자 영감의 심부름을 논 사람은 처녀의 부모에게 들은 그대로 부자 영감에게 이 처녀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산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부자 영감은 무척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직접 그 처녀의 선을 보러 갔지요. 마당에서 뽕나무에 열린 뽕을 따고 있는 처녀를 보니까 얼굴이 무척 예뻤습니다. 부자 영감은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맨 밥 안 먹고 사는 여자를 드디어 찾게 된 것이 무척 기뻐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할 날을 잡았습니다. 부자 영감은 밥 안 먹고 사는 아내를 데려오긴 했지만 과연 아내가 정말 밥을 안 먹는지 혹시 남의 눈을 피해가면서 먹는 것은 아닌지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아내를 지켜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자 영감의 아내는 부자 영감의 명령을 받아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에게 아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 영감의 아내가 밥을 먹는 걸 보고도 모르는 척 해주었어요. 하루는 부자 영감의 아내하고 부자 영감의 아내를 지켜보는 사람이 함께 꾀를 꾸몄습니다. 부자 영감의 아내를 지켜보는 사람이 부자 영감한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영감님 안주인님이 부엌에서 남몰래 밥을 잡수시다 봅니다. 그러니까 영감님이 굴뚝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숨어서 몰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감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곧장 굴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하구나 그럼 내가 들어가서 한번 지켜보지 부자 영감이 굴뚝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부자 영감의 아내는 아궁이의 불을 잡고 뗐습니다. 잠시 뒤 부자 영감은 온통 까맣게 재를 뒤집어쓴 채 간신히 기어 나왔습니다. 이날부터 부자 영감은 사흘 동안 끙끙 알았습니다. 부자 영감은 이 모든 일이 아내를 지켜보는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꾸지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감을 부추기며 말했습니다. 때마침 불을 떼고 있을 때 들어간 것이 영감님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영감님 진짜로 안주인님이 방에서 남몰래 밥을 잡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불 속에 숨어서 지켜보세요. 그러자 영감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불 속에 숨어서 지켜보지. 부자 영감이 이불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을 들은 부자 영감의 아내는 하녀들을 불러서 분보했습니다. 이불에 벼룩이 있어서 밤에 자꾸 나를 모는 것 같으니 밖에 가져가 몽둥이로 이불을 털거라. 하녀들은 몽둥이로 이불을 두들겨 대며 마구 털었습니다. 이 바람에 부자 영감은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체면상 아프다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 맞기만 했습니다. 부자 영감은 또 사흘 동안 들어누어 끙끙 알았지요. 부자 영감은 이번에도 아내를 지켜보는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지켜보는 사람이 엉터리 소작을 했습니다. 때마침 이불을 터는 날에 숨었던 게 영감님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영감님, 안주인님이 광 속에 들어가서 밥을 잡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영감님이 광 속에 있는 큰 참대통 속에 들어가서 한번 지켜보세요. 영감은 이번에도 그 사람의 꾀에 넘어갔습니다. 알았네. 그럼 내가 참대통 속에 들어가서 지켜보지. 그러자 부자 영감의 아내가 한여들을 불러서 분부하였습니다. 쓸 데가 있으니 더운 물로 참대통 속을 깨끗이 부셔오너라. 한여들은 너무 뜨거워서 손이 데일 것 같은 물을 참대통 속에다 부어 넣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너무 뜨거워서 죽을 것만 같았지요. 그러나 체면상 뜨겁다고 바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서 끙끙 앓았어요. 부자 영감은 여러 일들을 겪고 난 뒤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이 난 건 내 아내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알아보려고 하다가 당한 일이지.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당연히 죽는 것인데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밥 안 먹는 아내를 얻으려다가 이렇게 혼쭐이 난 것이야. 아내 덕분에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 이렇게 생각한 부자 영감은 일부러 장에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사다가 아내에게 주었답니다. 얼굴이 못생긴 아이 옛날에 박진사와 아들이 있었는데 박진사의 아들은 얼굴이 아주 못생긴 아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아이의 얼굴이 두꺼비 등처럼 울퉁불퉁하고 넓적하게 생겼다고 하여 박두꺼비라고 불렀어요. 박진사 부부는 아들의 생김새가 너무 부끄러워서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늘 집안에 가두어두었습니다. 하루는 같은 동네에 사는 김진사의 딸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두꺼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잔치에 가고 박두꺼비 혼자 집에 남아있었지요. 박두꺼비는 김진사의 딸과 신랑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다 수건을 감고 몰래 집을 나와 김진사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랑이라는 사람이 박두꺼비만 보면 에구에구 소리를 지르며 기절하는 것이었어요. 김진사 집 사람들이 박두꺼비를 내쫓으려고 하자 박두꺼비는 김진사에게 가서 앞산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앞산을 넘어가면 산 너머 큰 바위 아래에 여우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우가 서당에 다니는 사람의 혼을 빼앗아 가지고 사람이 되었지요. 그 여우가 바로 당신네 집에 장가를 온 것입니다. 신랑은 사람이 아니라 여우입니다. 신랑의 방에 불을 떼보세요. 그러면 여우인지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진사는 별 엉터리 같은 소리를 다 듣는다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박두꺼비만 보면 기절하는 사위가 참으로 이상했어요. 김진사는 박두꺼비 말대로 신랑의 방에 불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킹킹하면서 참으려고 애쓰던 신랑이 갑자기 꼬리가 삼당 같은 여우가 되어서 문을 차고 뛰어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여우를 잡아 죽였지요. 박두꺼비는 비록 얼굴이 말 못할 정도로 못생겼지만 신동이었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박두꺼비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자기 딸과 혼인을 시켰답니다. 거울 본 호랑이 옛날 옛날에 산골 나무장수가 나무를 일찍 팔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장판을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녔지요. 한참 기웃거리다가 생전 처음으로 거울이란 것을 봤습니다. 어라? 이 속에 실팩한 젊은이가 들어있네. 나무장수는 거울 속 젊은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녀석이 어깨판이 쫙 벌어진 게 일을 잘하게 생겼구나. 나무장수는 이게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얼마라고 하자 깜짝 놀랐지요. 젊은이 한 사람 값이 나무 반짐 값도 안 되었거든요. 나무장수는 돈을 달라는 대로 주고 거울을 샀습니다. 바람같이 집으로 달렸어요. 여보, 내가 장에서 실팩한 머슴을 한 녀석 사왔소. 값이 나무 한 짐 값도 안 되오. 나무장수는 설레발을 치며 아내한테 거울을 건넸어요. 아내도 거울을 생전 처음 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쁜 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울을 본 아내는 대번에 싸늘한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머슴을 사왔다구요? 당신 능청 떠는 솜씨도 늘었구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첩을 얻어왔단 말이오? 아내는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며 거울을 마루에다 던졌습니다. 첩을 얻어오더니 그게 무슨 말이오? 첩이 아니면 본 마누라란 말이오? 이제 나를 쫓아내겠다는 수작이구려 당신 정신이 이렇게 된 거 아니오? 남편은 손가락을 귀 곁에다 대고 뱅글뱅글 돌렸습니다. 뭐가 어째요? 나를 쫓아내고 전연하고 살려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 만드는구려 아이고 푸네 아내는 두 발을 뻗고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참 사람 환장하겠구먼 내가 첩을 얻기는 무슨 첩을 얻어왔단 말이야? 그때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첩을 얻어왔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가 싸늘한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디가 부족하고 무엇을 잘못했기에 첩을 얻어온다는 말입니까? 이걸 한번 보세요. 며느리는 던졌던 거울을 집어 시어머니한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웃었지요. 아가 참아라 참아 첩이래도 늙은 할망구 아니냐? 시어머니가 깔깔 웃으며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할망구란 말씀이에요? 자식 역성을 들어도 그렇게 뻔한 걸 가지고 역성을 드신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아들 역성 만드니까 이렇게 첩까지 들여오지 뭐예요? 며느리는 던졌리로 울었습니다. 아니 이게 할망구가 아니라니 나보다 더 쪼그라진 할망구더러 할망구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쪼그라져야 할망구란 말이냐? 시어머니는 거울을 다시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늘 이 야단이야? 밖에 나갔던 시아버지가 들어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첩을 얻어봤기에 제가 타박을 냈더니 어머님은 그 첩이 할망구라고 저더러 참으라고 하십니다. 아무런 들 뻔한 일을 가지고 자식 역성을 들어도 이렇게 드실 수가 있단 말씀입니까? 며느리는 훌쩍거리며 시아버지한테 거울을 건넸습니다. 아니 이게 늙은 영감탱이 아니냐? 이렇게 쪼그라진 영감탱이를 보고 첩이라거니 할망구라거니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구나. 영간말의 식구들은 모두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머슴이라니 첩이라니 할망구라니 영감탱이라니 온 식구들이 야단 법석이었지요. 그럼 음내에 가서 사또나리께 물어봅시다. 집안일을 가지고 관청 알림을 하다니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마는 이렇게들 시끄러우니 그렇게 하자 식구들은 거울을 들고 재를 하나 넘어 음내로 몰려갔습니다. 영감이 사또 앞에 나서서 자초지종을 말하며 거울을 건넸지요. 사또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새 사또가 내려왔구나 나는 어서 떠날 준비를 해야겠으니 그 시비는 당신들끼리 가리시오. 사또는 거울을 던지고 부랴부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멍청하게 사또만 보고 있었지요. 하는 수 없이 또 싸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꼭대기에 올라서자 저쪽에서 호랑이가 으르렁거렸어요. 맨 앞에 가던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거울을 던져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모두 도망쳐서 바위 뒤로 숨었어요. 그때 호랑이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본 호랑이가 어흥 으르렁거리며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으르렁거리며 거울로 달려들 기세였어요. 저 호랑이가 첩을 물어가겠구나 아이고 시원하다 며느리가 좋아서 웃었습니다. 얼른 가자 그 할망구도 살만치 살았으니 호랑이한테 몰려가도 원이 없을 것이다. 그 할아비도 살만치 살았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어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참 좋은 모습이 호랑이 밥이 되고 마는구먼 아들만 자꾸 뒤를 돌아보며 아쉬워하며 걸어갔답니다. 오줌 지린 얌치 옛날 어느 마을에 목화장수 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넷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듣기로는 그 중 한 사람이 좀 순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셋은 순얌체에 욕심쟁이 심술보였답니다. 어느 날 얌체가 내시서 돈을 모아 목화가 쌀 때 많이 사두었다가 값이 오를 때 팔아서 이윤을 남겨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심술보가 고개를 가로자오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목화를 곶간에다 넣어두어야 할 텐데 곧 고약한 쥐새끼들이 어디 가만히 두겠어? 밤마다 요란을 떠는 통에 요새는 도통 잠도 못 잔다고? 하였답니다. 순한이는 셋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는 이참에 고양이 한 마리를 사는 건 어떻겠소? 오늘만 해도 쥐가 버려놓은 짓들을 수습하느라 아침 나절이 다 갔다오 목화에 똥오줌을 지려놓질 않나 발톱으로 솜을 다 뜯어놓고 짓밟지를 않나 심지어 솜 안에 새끼까지 낳아놓으니 이러다가는 당장 팔 목화도 남아나질 않겠소 그랬더니 얌체도 욕심쟁이도 심술보도 신이 나서 한 목소리로 옳거니 고양이면 되겠군 했습니다. 순한이는 걱정스레 한 마디 보탰지요 그나저나 누구 하나는 고양이를 돌봐야 하지 않겠소 밥도 주고 방울도 달아주고 이에 얌체는 대수럽지 않다는 듯이 고양이 다리가 넷이니까 하나씩 맡아서 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역시 얌체다운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다들 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러기로 했습니다 내 사람은 내친김에 냉큼 시장으로 달려가 고양이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그 뒤로 곡간에 쥐들이 얼신도 하지 않았대요 그 해에는 목화 풍년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목화가 곡간에 가득가득 쌓여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가 앞다리 한쪽에 탈이 나서 절뚝절뚝 다녔습니다 맨 처음 이 모습을 본 사람은 순한이었어요 저런 내가 맡은 다리가 다친 개로구나 빨리 봐서 다행이다 얼른 낫게 해주마 상처가 꽤 깊었나 봅니다 그리하여 무명헝겊에 산초기름까지 정성껏 발라 다친 곳을 잘 동염해 주었지요 때는 겨울이라 날이 참 추웠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슈위를 아주 잘 타거든요 고양이는 을에 불을 쬐러 부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났어요 고양이 다리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아궁이 불이 타닥타닥 타다가 다친 다리에 맨 무명헝겊에 옮겨 붙은 것입니다 산초기름까지 묻어 있으니 얼마나 잘 타겠어요 고양이는 불이 붙은 다리를 치켜들고 팔짝팔짝 뛰었대요 뜨겁고 쓰라려서 죽을 지경이었지요 그러다 불이 났게 시원한 곡관으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그러고는 펄쩍 뛰어올라 모카솜 위를 대굴대굴 굴렀어요 마침 모카솜은 바싹 말라 있었으니 층층이 쌓아둔 모카는 물론 곡관까지 홀랑 다 타버렸습니다 물론 고양이도 잿더미로 변했고 내 사람은 졸지에 알거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얌체와 욕심쟁이와 심술보는 부하가 치밀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곡과 짐승에게 귀한 산초기름은 왜 발라주었담 욕심쟁이는 투덜됐습니다 이 화재는 고양이 상처를 치료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러니 전부처 멍청한 놈 탓이지 심술보는 고약한 심포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커먼 속마음을 밖으로 꺼낸 건 이번에도 얌체였어요 이번 불은 순전히 아픈 다리를 맡았던 사람 책임이야 그러니까 모카 값은 정부 당신이 물어줘야 해 당신이 잘못해서 우리까지 큰 손해를 보았으니 마땅히 물어내야 한다고 순환이는 아주 억울한 노릇이었습니다 자기가 시킨 일도 아닌데 고양이 다리 한쪽이 한 일에 대한 값을 물어내라니 말이에요 네 사람은 옥신각신하다가 고을 사토를 찾아갔습니다 사토는 네 사람 얘기를 빠짐없이 들었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참 후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들아 모카 값은 너희 세 사람이 도리어 저 사람에게 물어줘야 하느니라 고양이의 아픈 다리에 불이 붙었어도 그 아궁이 위에만 가만히 있었다면 곶간에도 불이 안 났을 것 아니냐 사토가 꾸짖듯이 말하자 다들 기가 죽었는지 얌체니 욕심쟁이니 심술보니 할 것 없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토가 이번에는 순환이에게 물었어요 앞다리에 불이 붙은 고양이는 곶간으로 뛰어들어갔지 네 그렇습니다 사토 그때 고양이는 어느 다리로 뛰어갔느냐 심술보가 대답을 가로채며 사토 그거야 당연히 나머지 성한 세 다리로 도망쳤겠지요 했습니다 그러자 사토가 말하길 그러니 보아라 너희가 맡은 세 다리가 고양이를 곶간으로 데려가지만 않았어도 불이 났겠느냐 그러니 모카 솜이 다 타버린 건 내놈들이 맡은 성한 세 다리 때문이다 여봐라 저 세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모카 값을 물어줄 때까지 옥에 가두어라 세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요 게다가 사토의 우레 같은 호령에 놀라 얌체는 그만 오줌을 지렸다고 합니다 오늘이 이야기 아주 먼 옛날 강림들이란 곳에 오늘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늘이가 혼자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들으니 예사로운 아이가 아니다 싶은 겁니다 태어난 날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니 오늘을 태어난 날로 정하고 이름도 오늘이라고 했대요 그때부터 아이는 오늘이라 불리며 마을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이가 부모님이 무척 보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백시부인을 찾아가서 부모님이 어디에 계신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호호 백발 백시부인이 너그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은 지금 원천강에서 잘 살고 계신단다 그럼 원천강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가는 길이 무척 멀고 험해서 너 혼자 가긴 힘들단다 부모님만 찾을 수 있다면 어디라도 좋아요 가르쳐 주세요 오늘이는 백시부인이 아무리 위험하다 말려도 영 듣지를 않았습니다 부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저 길을 따라가면 외딴 집에서 글 읽는 도령이 살고 있어 글을 많이 읽어 모르는 게 없으니 원천강 가는 길을 알려줄게다 오늘이는 그 길로 급히 채비를 해 허둥지둥 길을 떠났습니다 부인이 알려준 길을 따라 타박타박 가다 보니 진짜로 외딴 집이 나왔습니다 안에서는 도령이 책을 읽고 있었지요 도령님 원천강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오늘이가 묻자 도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길을 알려줄 테니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무슨 부탁인데요? 나는 어쩐 일인지 여기서 하루 종일 책만 읽어야 해 나도 집 밖으로 나가 폭포 소리, 파도 소리를 듣고 싶어 원천강은 세상 모든 이치를 알 수 있는 곳이라 하니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지 좀 꼭 물어봐줘 네, 꼭 물어봐 드릴게요 오늘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도령이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구불구불 골짜기를 돌아가면 연못이 나와 그곳에 꽃이 딱 한 송이만 핀 나무가 있어 그 나무에게 물으면 가는 길을 알려줄 거야 도령이 알려준 길을 따라 타박타박 가다 보니 연못이 나왔습니다 연못 근처에는 정말로 꽃이 딱 한 송이만 핀 꽃나무가 있었지요 꽃나무님 원천강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오늘이가 묻자 꽃나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길을 알려줄 테니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무슨 부탁인데요? 나는 겨울에 싹을 숨겨 놓았다가 3월에 꽃이 피는 나무야 그런데 이상하게 맨 위까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에는 꽃이 피질 않아 원천강에 가거든 왜 그런지 꼭 좀 물어봐줘 오늘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나무가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굽이굽이 산을 넘어가면 푸른 망망대가 나와 그곳에 큰 이무기가 있지 그 이무기에게 물으면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거야 꽃나무가 알려준 길을 따라가다 보니 거대한 바다가 나왔습니다 바닷가에는 여의주를 3개나 문 이무기가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이무기님 원천강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오늘이가 묻자 이무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길을 알려줄 테니 내 부탁 좀 들어줄래? 제가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들어드릴게요 나는 용이 되고 싶어서 여의주를 3개나 물었는데도 용이 되지 못했어 그런데 다른 이무기들은 여의주를 하나만 물어도 금세 용이 되더라고 원천강에 가거든 왜 그런지 꼭 물어봐줘 네 꼭 물어봐 드릴게요 오늘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무기는 오늘이를 태우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저기 보이는 외딴 집에 매일 글을 읽는 아가씨가 살아 글을 많이 읽어 모르는 게 없을 테니 원천강 가는 길을 알려줄 거야 이무기가 알려준 길을 따라 타박타박 가다 보니 나무와 꽃이 가득한 집 한 채가 나왔습니다 안에서는 아씨가 조용조용 책 읽는 소리가 들렸지요 오늘이는 아씨에게 조심조심 말을 건넸습니다 아씨 원천강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길을 알려줄 테니 내 부탁 좀 들어줄래? 제가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들어드릴게요 나는 어쩐 일인지 여기서 하루 종일 책만 읽어야 해 나도 집 밖으로 나가 숲소리 바람소리를 듣고 싶어 원천강에 가거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꼭 좀 물어봐줘 네 오늘이는 손가락을 걸고 아씨와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샘물 주변에서 엉엉 울고 있는 선녀들이 있어 그 선녀들이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거야 아씨가 알려준 길을 따라가다 보니 맑은 샘물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주변에 선녀댓이 몹시 구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선녀님들 왜 울고 계시나요? 우리는 죄를 지어 하늘에서 쫓겨났어 이 샘물을 다 퍼내야 하늘로 갈 수 있는데 바가지로 아무리 물을 퍼내도 샘물이 줄어들지 않아 그런데 가만 보니 바가지에 금이 가서 물이 새더래요 오늘이는 끈끈한 풀을 잘 느낀 뒤 금을 메우고 그 위에 송진을 발랐습니다 신기하다 바가지에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고 찰랑찰랑 담기네 이제 샘물을 다 퍼낼 수 있겠어 선녀님들은 고맙다며 오늘이를 안고 단숨에 날아올라 원천강에 데려다 주었답니다 강 입구에는 태산보다 더 큰 문이 있었어요 강 주변은 시작도 끝도 없는 담으로 빙 둘러싸여 있고 말입니다 누구 없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감히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냐 하며 몹시 험상굳게 생긴 문지기가 나타나 살아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며 단호하게 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여기 왔습니다 대체 어디 계세요? 마른 하늘에 오래 치듯 오늘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원천강 왕도 낮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였대요 누군지 몰라도 일단 들여보내라 사연이나 들어보자 문지기는 왕의 명을 받은 뒤에야 문을 열어주었지요 오늘이는 혹여나 문이 닫힐세라 서둘러 안으로 달려갔더니 땅에는 파르파르 새싹이 나있고 따뜻한 봄바람은 이마를 간지리더래요 사뿐사뿐 가다보니 또 문이 있어서 열어보았더니 땅에는 푸른 채소가 자라고 뜨거운 여름바람은 후끈후끈 몸을 데우더랍니다 사뿐사뿐 가다보니 문이 하나가 더 있어 열어보니 땅에는 누런 벼가 익어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이마를 새치고 가더래요 사뿐사뿐 가다보니 또 문이 있어 열어보았더니 땅에는 눈이 소복소복 쌓여가고 차디찬 겨울바람이 살같이 베고 가더래요 오늘이는 입김을 불며 오들오들 떨다가 눈앞에 보이는 문 하나를 냉큼 열었더니 옥과 진주와 오색찬란한 능라 주단으로 장식한 옥좌가 보이고 그 위에 원천강 왕과 선녀가 앉아있더랍니다 아이야 머나먼 이곳까지 어인일로 왔느냐 부모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오늘이는 그간 살아온 사정을 소상히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왕과 선녀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오늘아 너는 틀림없는 우리 딸이다 네가 태어났을 때 우강상제님이 우리에게 원천강을 지키라고 하시어 하는 수 없이 어린 너를 거기 두고 왔단다 대신 이곳 학을 내려보내 너를 보살피게 했지 원천강은 인간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보내주는 곳이란다 라고 말하고는 오늘이를 와라 끌어안았대요 오늘이는 원천강에서 꿈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까지 만나 더없이 행복해 하다가도 문득 아씨와 이무기와 꽃나무와 도령이 떠올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이는 약속을 지키려고 다시 인간 세상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아씨와 이무기와 꽃나무와 도령이 기다릴 소식들을 들고 말이지요 오늘이는 먼저 아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씨는 원래 하늘의 선녀였대요 그런데 게으름을 피워서 하루 종일 글만 읽어야 하는 벌을 받았대요 만약 아씨처럼 글만 읽는 도령을 만나 짝을 이루면 자유롭게 살게 된대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에 또 있을까 걱정 말고 저만 따라오세요 오늘이는 아씨를 데리고 도령에게로 향했답니다 도중에 거대한 바다가 나왔지요 이무기가 오늘이에게 스멀스멀 기어왔습니다 이무기님은 여의주를 세 개나 갖고 있어서 용이 되지 못했대요 나머지 두 개를 다른 이에게 주어야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수 있대요 이무기는 냉큼 여의주 두 개를 뱉어 오늘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뭉게뭉게 생기더니 이무기는 도련 커다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어요 오늘이는 아씨를 데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꽃나무가 쓸쓸한 모습으로 오늘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맨 위까지 핀꽃을 꺾어 다른 사람에게 주면 다른 가지에도 꽃이 활짝 핀대요 꽃나무는 하나 남은 꽃을 따서 오늘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꽃망울이 하나둘 생겨나 가지를 빼곡히 채우더니 꽃나무의 꽃이 활짝 피어났지요 오늘이는 아씨를 데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내 도련이 사는 외딴 집이 나타났어요 도련은 곱디고 온 아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씨와 도련은 첫눈에 반했어요 그 길로 곧장 혼인식을 치르더니 산으로 바다로 논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 오늘이는 백시부인에게 찾아가 여의주 하나를 나눠주었대요 그러고는 한 손에는 꽃을 한 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원천강으로 돌아가 선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늙은 호랑이 옆총을 맨 포수가 사냥개를 납세우고 산자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포수는 호랑이나 멧돼지 같은 큰 짐승을 잡는 포수가 아니고 동네 근처 야산에서 꿩이나 토끼 따위의 자잘한 짐승을 잡는 포수입니다 초겨울이라 밭에는 보리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어요 포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쪽 보리밭에서 장끼가 까투리를 여러 마리 달고 먹이를 주워먹고 있었습니다 포수는 몇 걸음 더 가서 총을 겨누었지요 사냥개는 금방이라도 튕겨나갈 자세로 반쯤 엎드려 용을 쓰고 있었습니다 꿩들이 푸드덕 날아가는 소리와 함께 엉뚱한 곳에서 어응 소리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호랑이가 공중으로 한길이나 튀어오르며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포수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사냥개는 꼬리를 꽁무니에 틀어봤고 쏜살같이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고함을 지르며 공중으로 한길이나 튀어올랐던 호랑이가 포수를 쫓아오기는커녕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았던 포수는 벌떡 일어나 곁에 있는 나무로 후다닥 올라갔습니다 총은 이미 내던져버렸지요 호랑이가 어디로 갔지? 호랑이가 대번에 쫓아와서 자기를 한입에 물어버릴 줄 알았는데 호랑이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포수는 어응 소리를 냈던 데를 두리번거렸지요 호랑이가 튀어올랐던 곳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어라? 저게 뭐야? 호랑이는 쫓아오기는커녕 수풀 속에 누워있었어요 누워있어도 예사로 누워있는 게 아니고 마치 총에 맞은 것처럼 몸뚱이가 충 늘어져 있었습니다 포수는 겁먹은 눈으로 호랑이를 찬찬히 보았어요 누워있는 꼴이 이미 죽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 발을 한쪽으로 눕히고 벌린 입에는 이빨이 허옇게 드러나 있었지요 이상하다 그렇게 무섭게 공중으로 튀어올랐던 호랑이가 웬일일까? 포수는 호랑이를 다시 찬찬히 봤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죽은 게 틀림없었지요 한참을 보고 있던 포수는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던졌던 총을 집어 호랑이를 겨냥하며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꼼짝도 않고 입을 벌린 채 누워있었어요 포수는 꿩을 쏘았을 뿐인데 호랑이가 죽어있으니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포수는 한 손으로 총을 겨누고 다른 손으로 호랑이 발을 들어보았습니다 힘없이 들렸어요? 이상하다 포수는 안심하고 호랑이 머리도 제쳐보고 몸뚱이를 한쪽으로 뒤집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들쳐봐도 죽을만한 상처는 없었지요 이게 뭐야? 호랑이 몸뚱이에서 벼룩이 털 위로 수없이 기어 나왔습니다 몸뚱이가 식어가자 벼룩이 따뜻한 데를 찾아 나오는 것 같았어요 벼룩이 엄청나게 기어나와서 털이 더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벼룩이 어찌나 많은지 포수는 진저리를 쳤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저기 찬찬히 들쳐보던 포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이 불 아래에 이빨 자국이 있고 거기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하하 이제 알았다 포수는 그제야 혼자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 녀석이 불 아래에 엉켜붙은 벼룩을 잡느라고 이빨로 불 아래를 잘근잘근 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때 빵 하고 총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 제 불 아래를 꽉 물어버린 거지 불 아래를 너무 세게 물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며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진 거야 포수는 혼자 한참 웃었습니다 그때 사냥개가 저만 치서서 컹컹 짖으며 아른채를 냈습니다 죽은 호랑이지만 개는 호랑이 곁에 얼신도 못했지요 가만히 있자 이 호랑이가 대낮에 어쩌자고 동네 근처까지 왔지 사람이 호랑이를 무서워하듯 호랑이도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호랑이가 대낮에 이렇게 동네 가까이 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옳거니 포수는 혼자 중얼거리다가 반쯤 벌어져 있는 호랑이 입으로 눈을 가져갔습니다 입을 벌려보자 송곳니와 어금니가 세 개나 빠져 있었어요 늙은 호랑이였구나 늙어서 사냥을 제대로 못하니까 밤에 동네로 들어와서 돼지나 송아지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동네 가까이 와서 숨어 있었던 게야 포수는 거듭 웃으며 호랑이를 들쳐 업고 내려갔답니다 나그네와 호랑이 옛날에 한 나그네가 둠의 상꼬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도 간절하게 울어 살금살금 가서 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커다란 나무 개짝에 갇혀 있더래요 거기서 며칠이나 굶었는지 배가죽이 등짝에 아주 홀쭉하게 붙어서는 말입니다 호랑이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어도 그리 간절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딱했습니다 재차 다짐을 받고 나그네는 괴짝문을 열어주었어요 구해주어도 자신을 잡아먹지 말라는 다짐이었지요 그러자 호랑이가 뛰쳐나와서 나그네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며칠을 굶어서 배가 몹시 고프니 너라도 잡아먹어야겠다 이게 무슨 짓이냐 방금 전 내게 사람을 절대 해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한 일을 그새 잊었단 말이냐 약속을 어기기로는 사람만한 짐승이 없지 그러니 사람과 맺은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야 사나운 이빨에서 침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좋다 우리 둘 중 누가 오른지 한번 물어보자 만일에 내가 나쁘다고 하면 네가 나를 잡아먹고 네가 나쁘다고 하면 나를 놓아주는 거다 어떠냐 좋은 생각이다 결국 내가 이길 테니 호랑이는 순간 배고픈 것도 잊고 내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원래 사나운 짐승일수록 승부욕이 강하기 마련이거든요 호랑이는 백살도 더 넘은 소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잘됐다 저기 소나무에게 물어보자 소나무님 소나무님 당신은 모든 것을 보셨으니까 사정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옳습니까 이 사람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소나무가 대번에 이러는 겁니다 호랑이는 우리 나무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지만 사람은 우리들 나무가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는데도 나무를 마구 꺾고 베어버려 호랑이야 얼른 저 몹쓸 사람을 잡아먹어버려라 그러자 호랑이가 나그네에게 달려들며 말하길 이놈 더는 할 말이 없겠지 이제 너는 내 밥이야 나그네는 검지 하나만 치켜들며 한 번만 한 번만 더 물어보자 한 번만 가지고 목숨을 결정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하며 간절하게 정했습니다 이에 한 번 이긴 호랑이는 우쭐해져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둘은 그 길을 한참 걸어가다가 우걱우걱 풀을 뜯는 소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나그네는 소에게 판결을 부탁하기로 했어요 황소님 황소님 당신은 사람과 친하니까 사정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옳습니까 호랑이가 옳습니까 그랬더니 소가 대번에 이러는 겁니다 호랑이는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지만 사람은 우리들이 죽도록 일해주는데도 우리를 죽여 고기까지 먹어 호랑이야 얼른 저 몹쓸 사람을 잡아먹어버려라 그러자 호랑이가 신이 나서 달려들며 말했어요 이놈 이제는 할 말이 없겠지 이제 너는 내 밥이야 나그네는 기가 막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딱 한 번만 더 물어보자 더 이상 부탁하지 않을게 하며 간절하게 정했어요 이에 두 번이나 이긴 호랑이는 기분이 날아갈 듯이 기뻐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이때 마침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왔습니다 호랑이는 나그네를 빨리 잡아먹고 싶어서 토끼를 칭찬하며 판결을 부탁했어요 토끼님 당신은 들짐승 중에 가장 똑똑하니까 사정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옳습니까 이 사람이 옳습니까 토끼는 귀를 쫑긋하며 지난 사정을 찬찬히 듣더니 한참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그네님 누가 누구를 살려주었다고 하셨지요 당신이 괴짝에서 나와 호랑이님을 잡아먹으려고 했다구요 아닙니다 반대로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답니다 호랑이가 괴짝에 갇혀 있었는데 내가 문을 열어 호랑이를 구해주었지요 거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집채만한 호랑이님을 가둘 수 있는 커다란 괴짝이 산속에 있다니요 나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성미가 급한 호랑이가 씩씩대며 진짜 그런 괴짝이 있었다니까요 왜 그리 의심이 많소 지금 당장 보여줄 테니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고는 토끼를 나무 괴짝 앞까지 데려갔습니다 잘 보시오 토끼 선생 내가 이렇게 갇혀 있었단 말이오 호랑이는 당시 사정을 보여준다며 괴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토끼가 재빠르게 아빠를 놀려 문고리를 걸어 잠갔어요 호랑이가 깜짝 놀라 어흥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그네야 이제 토끼 선생에게 모두 다 보여드렸으니 네가 나를 꺼내줄 차례다 그러자 토끼가 코끝을 찡긋하며 말했지요 이제야 다 알았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나그네님이 괴짝 문을 열어준 데서 생긴 일이군요 그러니 호랑이님은 그대로 괴짝 안에 계시고 나그네님은 다시 가던 길을 가시면 그만입니다 그럼 저도 이만 바빠서 가봐야겠습니다 나그네는 토끼가 너무 고마워서 넋죽 절을 냈어요 토끼는 머쓱했는지 동글동글 꼬리를 보이며 깡충깡충 제 갈길로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속았네 속았어 나그네는 진땀을 톡톡 닦으며 쟁거름으로 고향에 돌아갔고 호랑이는 다시 깜깜한 괴짝 속에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늙은 호랑이 이야기에는 목숨을 잃으며 망신까지 당하는 호랑이가 나옵니다 특별히 잘못이 없는 호랑이를 이 이야기에서는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아마도 조정 대신들에게 괴롭힘과 놀림을 당하던 백성들이 호랑이의 자신들을 괴롭히는 대신들을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신들이 망신당하기를 백성들이 얼마나 재미있어 할지 생각만 해도 통쾌해지니 말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